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국내 시장 분위기는 반등했던 주요 지수들이 모두 미중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채팅창 통해서 소통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무슨 먹는 얘기하고 계시네요. 아프리카 아침님이 오늘 피자랑 치즈 롤까스 홍롱불 먹었다고 맛있었겠는데요? 네 저도 먹고 싶네요. 오늘 불금이라서 좀 거하게 먹는다고 하시네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금요일장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항상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ETF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하다하다 이제 중국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국 ETF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달러를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국기가 보이죠? 여기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국기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두 나라가 사이가 참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시장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은 일단 이 중국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그 전에 ETF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또 알아볼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ETF가 Exchange Traded Fund죠. 상장지수 펀드로 국문으로 하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HTS랑 홈페이지에서 시세랑 시세를 조회하고 거래도 가능해요. 그리고 환매 수수료가 없이 일반 주식하고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 환매 주식이라는 거는 먼저 이 환매 수수료라는 거는 투자신탁을 중도에 해약할 때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건데 그게 지금 없이 일반 주식하고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가 무려 약 2,300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 시간마다 ETF를 소개해도 소개해도 끝이 없었던 거죠. 너무 많으니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9천억 원 달러로 돼 있고요. 기초자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동성 역시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ETF의 주요 포인트를 볼 텐데요. 다양한 국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상장이 돼 있고 정방향, 역방향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중국에 좀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잖아요. 중국을 기초자산으로 한 미국 상장 ETF 예시들이 있습니다. 역시 중국 ETF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중국이 본토에 상장된 주식보다는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중국 주식이 외국인인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지금 보니까 FX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형주에 투자하거나 FTSE 홍콩에 기반이 된 중국의 50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주요 대형 기업 50개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로 텐센트나 차이나 모바일 좀 들어본 기업들이 있어요.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석유공사 그리고 건설은행이나 공상은행 같은 중국의 상위은행들 또 평안보험 같은 상위보험 업종들이 좀 속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국 주식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채팅창에 만약에 좀 계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중국 주식도 내가 안다 하는 분들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아름답다고 주타이밍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온사인님이 항생테크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좀 보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도 얻으면 좋고 중국 주식에 대한 정보도 오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국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알려드렸는데 영웅은 글로벌에서 중국 주식 중국 ETF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화면 번호가 2200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2200번으로 들어가시면 해외 ETF 중국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식에 들어가시면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을 누르시면 중국 주식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채팅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김레전드님이 중국 주식 몰라요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배워가고 있거든요. 또 아프리카의 아침님이 네 제가 지금 감기가 붙은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네 제가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비를 좀 맞았는데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약을 먹었더니 약간 해롱해롱하네요. 이렇게 저희가 중국 주식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먼저 유의사항까지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보다는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더 쉽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중국 주식이 미국에 상장될 때 ADR을 통해서 상장된다고 합니다. ADR이 뭔지 한번 볼게요. ADR은 먼저 아메리칸 디퍼지터리 레시프입니다. 이게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직접 발행하고 거래를 통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피해서 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식 본국에 주식을 본국에 보관한 채 이를 대신하는 증서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식 자체는 그 본토에 있는데 증서만 만들어서 외국에 유통시키는 걸로 결론은 국가랑 상관없이 달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탁 증서로 상장 가능한 국가가 미국 외에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만 가능한 게 아니라 중국도 되고 우리나라도 되고 일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유럽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 ADR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ADR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봐야 될 텐데 여기 또 여러분 아는 게 많을 거예요. 알리바바 홀딩스 대표적으로 아실 것 같고 시노펙 석화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 주죠. 중국 남방항공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또 스포츠 관련해서 완다 스포츠 그룹 등이 ADR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국 주식에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ADR 종목도 역시 영웅은 글로벌에서 화면 번호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2050으로 들어가시면 해외 주식 ADR 종합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ADR을 통해서는 어떤 나라의 주식도 다 미국에 상장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 대만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시아 항목에 들어가면 차이나 모바일도 있고 차이나 유니콤, 홍콩도 있고 이렇게 중국 주식들이 다양하게 ADR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중국 주식 달러를 가지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또 이제 중국의 본토에 상장된 거 말고도 홍콩이나 미국에 중국 주식이 상장됐을 때 우리가 접근하기는 더 용이하다. 그래서 이 ADR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 주식에 상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점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채팅창 통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제가 지금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네 제가 도핑 테스트 네 약을 먹고 방송을 한다고 네 감기약을 좀 먹었습니다. 어 네 지금 감기 여러분 제가 주말 동안 푹 쉬고 감기를 뚝 그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실력이 그래도 많이 늘었다고 응원한다고 지저파님께서 또 얘기를 주셨는데 이 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좀 유용하고 알찬 정보를 부드러운 진행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글로벌 핫 리포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리포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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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